경기도가 지난 7일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미혼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프리랜서들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 도서관 돌봄 프로그램의 확대, 가족 친화경영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외에도 더 많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작더라도 경기도만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했습니다.